이 의료현장 정상화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를 직접 경험해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상식적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속성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보건의료노조 6월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정부가 진료 정상화에 성공할 것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가 42%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가 55%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의 이름 하단에 있는 의견 코너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진료 정상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가는데 어떻게 42%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의료현장이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놀라움을 피력한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각함의 중심에는 전공의 미복기 문제가 결정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인식 내지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보시면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이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0분화되니 정말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려온 의료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계획으로 이미 의료의 뉴노말 새로운 균형이 시작되었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모두 어금니 꽉 깨물어야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거죠. 잘 아는 분인 거죠. 이 글을 읽고 한 분이 다 망가진 이후에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지만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정상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정갈등과 충돌 문제의 핵심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가 가장 중심화가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문제가 해결이 쉬운 겁니다. 무슨 의대학장들 불러서 뭐라고 하고 대학총장들 불러서 뭐라고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지 않고서 지금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의사 수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정도입니다. 이 정도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병을 갖게 되거나 주변에서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현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의과대학생을 2만 명을 늘린다 한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뒤에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뽑아 놓으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간다. 낙수 효과라고요? 경쟁에서 밀리면 엎드를 수 없이 필수 의료과를 간다? 몸은 어른인데 머리의 지적 수준은 유치원생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필수 의료 분야는 의과대학 정원을 수만 명 늘려도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태가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이 확실히 필수 의료 분야에 가면 인생 나락으로 간다는 확신을 주었기에 망스럼 없이 피해갈 겁니다. 의료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이번에 윤 대통령과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합심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절대로 필수 의료과에 가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 보시면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입니다. 이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정원 계획을 전면 백제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체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라.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의제에 의료 현장 아우성 나란님은 천하태평 이 내용을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 어머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아픈 어머님이 모야모야병이라고 뇌혈류기형으로 뇌혈류기형이네요. 세브란스의 수술을 받고 외래를 다니는 아이 엄마입니다. 모야모야병 환자 카페에 들어가 보게 되면 수술이 미뤄지고 부모들은 애타지만 누구도 의사선생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환자 단체 대표가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너무 저는 불편합니다. 다음번에 외래 때 교수님 뵙기가 밀망할 정도입니다. 의료가 잠시 멈추는 것은 제가 참겠는데 수술하는 선생님이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계획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 학생들, 모든 국민이 다 배아파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댓글 안에 젊은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남긴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의사들에게 의탁해야 될 때가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알지만 저는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사분들이. 이 엄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언젠가는 자기 문제 때문에 아니면 가족 문제 때문에 의사들에게 의존을 해왔고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런 돌판매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저는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사가 나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칠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방송을 보고 제 보낸 다른 방송을 보고 또 그 어머님이 뇌혈관 기형으로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세브란스를 다니는 환자 부모인데 보건노조는 대모가 지급 같았습니다. 늘 대모 중이었습니다. 직접 간호해 주시는 간호사분들 간 조금 다른 집단 같아 보였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갑자기 병원에 바위 덩어리를 던진 윤정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거룩저럭 여러분들 의사들이 희생으로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던 일에 그냥 망치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전부를 다 깨부신 겁니다. 무슨 용기를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윤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이 아니 당신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 이름 큰 망치를 가지고 멀쩡한 이름 기계를 다 부숴버렸냐 이렇게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 이야기죠. 의사들이 여러분들 무슨 진로비 올려다가 대모를 했으니까 뭘 한 겁니까 전공의대로 나와 가지고 무슨 이름들 집단 대모를 한 겁니까 이분으로 그냥 정치검사들이 이런 정치검사들이 그냥 그만입니다. 더 이상 정치학에 또 여러분들 기웃거리고 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이 검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이분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환자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갑자기 병원에 바위 덩어리를 던진 윤정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위 정도만 가지고 대형 여러분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런 전부를 다 뚜껑 부신 겁니다. 교수님들만 믿고 병원을 다니는데 보건노조가 의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환자단체가 의사에게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본 세브란스의 의료진들 특히 신경외과 교수님 전공이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이번에 저는 그분들이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놀랐습니다. 그런 교수님은 보수도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 그리고 의대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이가 모야모야병이니까 상당히 희귀한 병이네요. 누구든지 이런 처지의 일생을 통해서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병에 대해서는 다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 칠천명의 의대생과 전공인은 2025년 정음부터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상황은 윤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료현장의 혼란과 윤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시작도 안 됐다고 봅니다. 시작도 지금 여러분들 단 4개월이 됐는데 얼마나 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대학병원 적자 문제, 간호사 채용 여러분들 문제, 현직 간호사들의 무급휴가 문제 보건노조 여러분들, 집단시위 문제,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휴진 문제 이런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문제 문제들이 도처에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무슨 명령, 무슨 사표 수리 금지 명령, 휴직 수리 금지 명령 본인들도 여러분들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 차원적으로 문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7,500명, 8,000명이 교육을 받기 시작이라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부가 돌팔매가 윤정부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드리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만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요구 있지 않습니까? 의대생과 전공인은 2025년도 무지막지한 의과대학 정원부터 원점 돌리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공인은 복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이야기가 다 이렇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원점 재논의해야 의로 붕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의료대단의 출구입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내려가라고. 하야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스템이 파괴가 되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수시원서 접수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2025년에는 일단 뽑고 2026년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럼 의대 시설과 교수는 어느 학년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애초에 제대로 교육시킬 마음이 없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무지성과 무책임과 무대책인 정부에 좌절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6년부터 해비회가 조정하겠다는 2025년도는 절대 해야겠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면 2025년을 고집하면 2026년, 2027년, 2028년 다 고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거를 그냥 다 찬성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람이 짐승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논리조를 설득이 돼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조를 설득하고 과학조를 설득하기 있으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이번 사태는 전공이다라고 의대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가능성 한국의 의료 붕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고 환자들의 바로 직결탄으로 여러분들 수술 일정이 여러분들 연기가 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수술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한 어머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멀쩡한 그냥 의료기에다가 전부 큰 바위 덩어리 그냥 던진 것과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